이놈은 관종 넣어놔 보자 35점 이죠 다음 봉에서 정고 뚫어낼 때 5,210원 아이씨 뚫었어 이씨 지금 바로 매수가 가능하구요 쓰리고점 5,210원 다 변곡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놈도 가장 힘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두 종목 변곡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싶어요 이번에는 더 큰 힘이 강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 변곡을 주시면 됩니다